세븐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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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이번은 바로 캐럿 멤버십 촬영 현장입니다. 지난 캐럿 멤버십에서는 평범하게 게임을 하는 세븐틴과 게임 캐릭터로 변신한 모습을 보여드렸었죠? 맞아요. 이번 캐럿 멤버십에서는 세븐틴이 13명의 호텔이었습니다. 캐럿 멤버로 변신해 보았습니다. 살짝 듣기로는 호텔리어 컨셉만 있는 게 아니라고 하던데 사실인가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한 가지 모습만 보여드리면 캐럿 멤버들이 조금 아쉬워하니까 좀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SVT 호텔에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던데요? 그걸 말하나요? 비밀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제가 힌트 하나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뭐죠? 그건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열시에요. 열시에요. 왜 말할 수 없어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지. 그거 말고 없나요? 캐럿들이 전혀 감이 안 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도 캐럿들이면 완전 눈치채셨을 텐데. 이걸요? 너무 좋은 힌트였습니다. 오늘 열쇠를 못 얻었네. 이번 멤버시도 우리 캐럿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촬영한 SVT 호텔 캐럿 멤버십 체크인 자세한 내용은 어디를 확인하면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세븐틴 멤버에서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사대 세븐틴 감사합니다. 캐럿 멤버십에서 만나요. 안녕! SVT 호텔